이화선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화선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화 사업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제 학생분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벨, 어떤 상을 받기를 실망하셨죠. 작가님께서 방금 남겨주신 말씀을 이렇게 멋진 입장으로 써주고 계신데 미래의 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흥산 응원과 경교의 메시지로 정말 큰 힘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혁신 융합이지 않습니까? 행복과 민재를 기르고 혁신은 계속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혁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것이나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우면 크게 한번 응원의 마음을 이화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운을 띄우면